전국에 계신 성균관대학교 EMBA 원우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핀테크와 행동재무 이 수업이 무엇인지 이번 봄학기에 찾아가는데요. 2022학년도입니다.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커리어에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잠깐만 소개하면요.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재무전공 교수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 달부로 제 책이 한 권도 나와서 또 3프로TV에도 한 번 며칠 전에 나가서 방송도 했습니다. 약간의 자랑지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고 제 수업은요. 핀테크와 행동재무라고 했는데 핀테크는 뭘까요? 여러분들 파괴적 혁신이라고 그러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고요. 그 AI와 머신 러닝 기술이 가장 혁혁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금융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레이더들, 본사의 트레이더들 500명을 정리해고 하고 두 명만 살려내고서 죄다 기계 트레이딩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기계가 다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금융업, 특히 숫자로 다 하는 거가 되나서 테크놀로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리해고 시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여러 은행들 보면 브랜치를 다 없애고 폰뱅킹 이런 것으로 갑니다. 그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토스 이런 쪽으로 쫙 가는데 그리고 증권 투자도 이제는 누가 객장에 가서 투자를 합니까? 이걸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직접 겪고 있고요. 그런 핀테크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현주소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행동재무냐? 많은 교수님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행동재무? 그거 사이컬러지, 심리학 아니요? 아니, 심리학이 그렇게 파이낸스 그것도 핀테크, 우리 기계로 하는 머신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한 세상에 그죠? 로봇이 그렇게 건조할 것 같은 핀테크의 웬 따뜻한 행동재무? 피가 흐르는 사람의 심리?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두 과목을 합쳤는데? 라고 대단히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핀테크야말로 사람 심리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대투자의 시대라고 그러죠? 보시면 거인의 포트폴리오 쪽에도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강왕국 씨의 정말 넘사벽 베스트셀러인데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이제 투자를 해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기본이 뭡니까?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라고. 자산 배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수를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투자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뜸 하는 말이 아,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저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추정해서 개별 종목에 몰빵 투자해가지고 찬스를 보는 거예요. 라고 잘못들 말씀하세요. 어? 가치 산정하는 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 기본으로 배운 거 아니었나요? 어, 그거는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커리큘럼상 우리 전국의 대학들, 전 세계의 대학들이 잘못 그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개별 회사 갖고서 캐시플로우 분석하는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앉았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포트폴리오 관리,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거를 정말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 중에 권트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TF나 무슨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거에 들어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도 강한국 씨 채널에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더 벌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를 최소화할까 하는 겁니다. 어, minimize your mistake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핀테크 서비스 벤처를 만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핀테크 사업을 벌린다고 했을 때도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실수를 덜 하시도록 막아줄 건가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죠? 왜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은 내 돈이 주식시장에 박히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원숭이가 됩니다. 이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일단 내 돈이 박히고 나면 정신없어요. 어, 삼성전자에 내가 얼마를 박았는데 지금 막 얼만큼 떨어졌네. 초조해지고 얼마 갔네. 내가 오만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블과 패닉에 같이 연동되면서 어떤 때는 오버컨피던트 근자감에 쩔게 되고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자감에 쩔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자감 조심해라. 그다음에 처분효과 조심해라. 여러분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디오 보시면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근자감 조심해라. 처분효과 조심해라. 그런데 그거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걸 도와주자 하는 게 바로 핀테크고요. 그런 거 하려면 근자감이란 게 뭔지 그다음에 처분효과가 뭔지 이 두 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건져도 이 학기에서 여러분들 정말 평생에 남는 수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근자감. 이건 사이컬러지예요. 처분효과 이것도 심리학입니다. 그거 어디서 배우냐.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못 배웁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정하고 들어가기를 모든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고 치자. 그러고 나면 온에버리지. 인더 롱런.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고 모두가 분산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평균적으로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걸로서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설명이 되더라. 섹시하지 않니 얘들아. 딱 그러면서 노벨상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까지 형성해 왔어요. 그걸 우리는 신고전파 재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나온 박사를 받은 미네소타 대학이 거기에 하드코어 짱입니다.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이 세 대학이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요, 원류요, 갓파더요, 최고봉입니다. 밀튼 프리드만, 화폐론자들 이런 노벨상 주구주구 받으신 분들 저희 학교 출신이거나 시카고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저는 그쪽에 미네소타에서 쭉 박사까지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거 그런 것들 다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박사 받고 싱가포르 가서 NTU라고 싱가포르 아시아의 최고 공대가 어디냐 NTU, 난양공대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로서 5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기존의 미네소타에서 제가 박사 받을 때 공부했던 그 신고전파 경제학 너무 다 팠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팠어.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에 안 잡히던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이 비정형 빅데이터로서 숫자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20여 년간에 벌어진 학계에서 최대의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그걸 갖고 담고 있는 게 제 책이고요. 이 책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비정형 데이터, 관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CEO 얼굴, 이게 무슨 미신, 주술 보자 이게 아니라 굿하자는 게 아니에요. 굿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것도 제 수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얼굴 사진, 그리고 또 손, 그 다음에는 음성 피치 아니면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남성 호르몬과 같이 가더라 하는 거고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다 나오는데 이것이 위험 선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의 흔적이 비정형 빅데이터로 잡히더라 하는 얘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가 된 거고 제가 그걸 파이어니어링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은 책이고요. 그러면서 그 숫자화한 남성 호르몬의 측도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투자 행태 혹은 CEO면 그분의 인수합병이나 부채 조달 형태 이런 거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생체적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위험 선호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하는 거를 같이 공부하는 아주 섹시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는요. 첫 번째 투자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순서부터 쭉 맨 뒤로 먼저 가겠습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요. 재무에 있어서의 투자론적인 절반 그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신고전파 경제학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신고전파, 제가 말하는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이쪽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재무학에 있어서의 해골 같은 거예요. 뼈. 뼈대를 먼저 세워놓으신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뼈가 멋있다고 해가지고 노벨상 준 거거든요. 해골 보고 멋있다고 하는 건 처음인데 평생에. 근데 그 해골을 잘 만든 것은 공헌이죠. 그래서 노벨상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그게 허구구나. 그리고 뼈에 지나지 않는구나. 우리의 실상은 살이 붙어있고 근육이 붙어있구나. 피가 통하고 뜨겁구나. 차갑지가 않고. 그런 거를 살을 붙여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행동 제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제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본능으로 확 투자하고 어디 막 공포의 탐욕과 공포의 도가니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도가니 탕집 술래를 한다고 그러는데. 탐욕의 도가니, 공포의 도가니.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 나타나죠. 하루가 다르게 지수가 아주 널뛰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주가가 25% 빠진 거 보셨죠? 그리고 갑자기 아마존 주가가 그 다음 날로 풍 같이 떨어지더니 장 끝나고 다시 팍 올라갔었어요. 미쳤어, 완전히.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광적인 광란의 도가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자로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나 내지는 최소화할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첫 반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 쭉 배우면서 퀀트 투자의 기본, 그 아이디어가 뭔지, 그 직관, 퀀트 투자의 직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미디어, 뉴스 미디어의 이런 CEO들이 미디어를 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 회사예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주가가 오버리액션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해지펀드로서 돈을 벌 수 있나. 그 다음에는 그때 들어서는 게 공매도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쉽게 돈 버는 해지펀드들 어떻게 돈 벌었을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CEO가 미디어 나와서 자기 회사 좋다고 선전할 때 공매도 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쭉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발상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고 막 해봤자 이미 다 시장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매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밸런스 있게 배워야 되겠죠. 여기 이관희 교수님의 이것이 공매도다 하는 책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좋은 참고서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립니다. 제 책은 교과서입니다. 작년까지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드디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좀 보시면서 아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시면 재미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보다 더 중간고사 이후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관상에 대한 것은 특히 그거예요. 반면에 전반부는 시장의 효율성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커버가 안 됐고 왜냐하면 이건 대중소이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들은 제가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내지는 재무, 투자론이든 재무든 한 과목은 먼저 들으셨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선수 과목이 있어요. 그거 안 들으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헤매실 겁니다. 예외는 어떤 분들이냐? 이미 파이낸스 쪽, 뱅킹 쪽에서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펀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선수 과목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이 바닥에서. 하지만 이쪽에서 그리고 또 예외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학부 때에 재무 수업을 들었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근데 생판 처음 재무를 처음 해보신다. 그러시면 그 과목들 먼저 들으시고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재밌고 그렇게 배꼽잡고 웃을 만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냐? 재무에서 이번에는 기업 재무적인 거. 위에서는 투자론이라고 그랬죠? 밑에서는 내가 CEO나 아니면 CFO 이런 사람들. 그 회사의 재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그 CEO나 이 위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조직체의 상사분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심리적 특질이 나타나거든요. 얼굴에 나타나고 손에 나타나고 목소리도 나타나고. 그게 남성 호르몬들이 표출이 되는데 그 흔적들이 어떻게 수치화될 수 있나 하는 걸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이외에도 근자감이 또 있고요. 그 근자감에 말씀하는 패턴이 또 다르거든요. 텍스트 마이닝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빅데이터 얘기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근자감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근자감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자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씨시즘. 세상에 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 중심적이고. 그 근자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도 이 과목을 배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달통하실 수 있고요. 사회생활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 꼰대는 왜 그럴까. 김 비서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 꼰대가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도대체 파이낸스가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의심하실 정도로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여러분들한테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이 과목이 또 그렇게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닌 게 뭐냐면 사실은 공부하실 양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좀 선뜻 이 과목을 탁 클릭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작년에 이 책을 내면서야 알았어요. 출판사에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원고를 낼 때 이 과목에서 제가 가르쳤던 모든 교환이고 막 말한 것들을 다 거기다 써가지고 생자로 냈거든요. 그랬더니만 출판사에서 절반을 뚝 잘랐어요. 그러고서 이 나머지 절반 가지고만 내고 앞에 절반을 버렸어요.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어렵다. 내지는 이 뭡니까? 이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장벽이 너무 크다. 그래서 대중소론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걸 당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EMBA 원호님들이 고생이 많으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 앞에 부분이나 이 기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도 또 한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 있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업계 특강. 팀 프로젝트 발표도 있는데 업계 특강은 어떤 거가 나오느냐. 저도 업계에 계신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강환국 작가님,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또 많은 우리 EMBA 분들 선전도 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이제는 베스트셀러도 몇 번을 했어요 말이지. 그래서 그분을 또다시 초대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초빙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업계에 계신 분들, 제가 골고루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기저기에 꼭 손을 뻗어서 우리 EMBA 원호님들을 위해서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 평가 방법 강의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평가 강의는 일단 제가 하는 거는 거의 100% 녹화해가지고 이 아이캠퍼스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 기대 수준을 낮춰드리는 건데 이 팬데믹이 금방 잦아들 거다.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알파에서부터 지금 오미크론까지 갔잖아요. 이거가 오미크론이 좀 약해서 이걸로 다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안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좀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또 어떤 고약한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대 수준을 낮춰드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여러분들이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시간 세이브 하실 수 있잖아요. 제 강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막 올라오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편하시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언제냐? 특강할 때. 게스트를 모셨을 때 우리가 특강을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100% 거기에 출석은 못 하시니까 줌으로 또 방송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녹화 방송 다 할 겁니다. 강한국 선생님처럼 아예 자기 채널에다 올려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는데. 샤오지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제 수업도 여건이 허락하면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네트워킹 하고 싶다. 그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피스 아워 같은 걸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팀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하시면서 한 번씩은 제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뭐 팀끼리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시거나 아니면 저랑 농담 따먹기 하시거나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라는 확정은 없지만 확약은 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수업 시간과 비슷하게 해서 오피스 아워를 아예 그때 하거나 이러는 건 어떨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 말씀드렸고 PPT 수업, PPT 지난해 드렸던 것들 작년 지난 학기에 그걸 뭉탱이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한테 또 구글 드라이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상 좀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3프로 TV에 나가면서 방송에 나갔을 때에 거기서 발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증시 각도기, 그죠? 증시 각도기에서 발표할 때 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었어요.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커버리지가 그런 것처럼 그 커런트 이슈 내지는 시사적인 문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제가 좀 업데이트를 약간씩이라도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사적인 문제들을 냅니다. 증시 각도기 같은 경우도요. 그 작년, 재작년에 제가 중간고사 문제에 중간기말고사는 그나저나 간에 여러분들 중간기말고사는 24시간 내지는 12시간 테이크홈 시험으로 해가지고 에세이 시험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냐 하면 어차피 에세이 시험이고 여러분 인터넷 접속이 되시니까 유튜브로 어떤 채널에 지금 증권 방송 채널에 어떠어떠한 부분 얘기가 나온 게 있다. 그 부분에 가서 이 양반이 말한 이 얘기가 우리가 배운 무슨 개념하고 어떻게 상통하는지 어떻게 반대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제 과목의 힘든 점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프로TV 권위가 일단 있잖아요. 그쪽에 구독자 수가 거의 200만이 됩니다. 가서 들으시고요. 저 김프로님하고 방송하는 것도 스웨그 자랑을 한 번 하는데 그 방송 꼭 챙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슈카월드 이건 완전 찐천재 그리고 증시각도기 와 진짜 찐천재 이분들 그 방송을 꼭 들으셔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를 업데이트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 하나 들으시면서 다각도에서 여러분이 파이낸스에 대해서 또 혹은 핀테크 행동재무 이쪽에 대해서 투자자 심리 CEO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공부가 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책을 더 요구한다 그러시면 차트의 유혹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핀테크 책 너무너무 많죠. 제가 책을 낼 때 사실 핀테크로 이름을 지을까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많다. 핀테크 그래서 다른 제목 지으라고 해서 저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됐나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핀테크 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4.0 뭐 이런 책 이제 5.0이 넘어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책들 저기 있는 책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저불어 교과서를 이거보다 더 심도 있게 전문 지식 들어간 앞에서 중간고사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과목을 커버하는 교과서를 낼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 김에 지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시작을 하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쯤이면 되지 않겠나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참 책 내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 다음에는 기말팀 프로젝트 20% 들어갑니다. 중간 기말 참여 출석 이렇게 됐는데 카카오페이 지난 학기에는 카카오 뱅크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두 회사 달라요. 카카오페이의 적정 주가 추정하기 적정 주가 추정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선수과목 말씀드렸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 재무 기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유튜브로 적정 주가 어떻게 상대 가치 평가로 PER PBR 이런 걸로 해서 계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 제가 또 설명하는 비디오를 해놨으니까 한번 탐독하시고 구독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가서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는 발표 형식 10분짜리 비디오로 녹화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업로드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 핀테크 시대 AI 시대 새로운 소셜미디어 SNS 시대 유튜브 미디어 시대에 적응하셔야죠. 원호님들도 전국 각지에 계시면서 이런 걸로 비디오 녹화해 보고 편집해 보고 이런 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들한테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적응력을 키워 드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도 많은 원호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강의 평가가 한 98 100점 만점에 이렇게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나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재를 낮춰 드립니다. 고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튜브 세대에 적응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워드파일로 10페이지 이내 내지는 파워포인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발표 예제가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 점수가 있는데 유튜브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답글 기능이 있잖아요. 답글 기능에다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A팀이 발표한 유튜브에 B팀이 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다. B팀에서 질문한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그 B팀 전체한테 참여 점수를 올려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커멘트를 많이 할수록 그 개수 비례로 쫙쫙쫙쫙쫙 점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팀에 공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또 A팀에서 답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지적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저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한 플러스 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좋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디스커션 토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더 생산적이고 그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따금식체가 말씀을 드릴 때 수업 시간 중에 모호했던 부분이 있다.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혹은 질문 사항이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요. 그게 좋은 질문이었다. 그러면 제가 또 참여 점수 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과목 소개를 끝을 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